추돌사고 낸 신혼불상의 트럭 운전자 말이에요. 벌써 실종된 지 6년 됐대요. 너 이걸 왜 이제야 털어놓는 건데? 이제 됐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요. 세상에 한눈 파는 법을 모르는 거 난 그게 참 좋았어. 그 장기 이식 센터를 움직여줘야 되겠어. 그런 얘기를 끊으시려거든. 꺼리를 좀 던져주셔야죠. 정찬숙이 형이, 부건 결과가 나왔어요. 애국신문 한무형이요. 한철호의 동생이다? 일이 재밌게 돼가는구만. 구태원 상무한테 선고야. 둘 중 하나야. 함정이거나 특종이거나.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어.